우주경찰의 등장! 지구도 젤리 맛을 한 번 봐야지! 엄청! 저, 저 녀석들은! 잉카악! 젤리킹! 우주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긴급 체포한다! 우주경찰 녀석들! 여기까지 쫓아온다니! 잡히면 끝장이야! 도망쳐! 쫓아가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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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쫓아와요! 형님! 저 차들을 이용하시지요! 좋아! 저 정도쯤이야! ! 으흑! 으-하 wrong la- 으 아- 으- 아... 아... 젤리킹 레드 체포 완료 나머지 녀석들도 잡아야지 그래 가자 승순이 잡히라니까 싫어 조스칼 괜찮아 이 녀석들 와주겠어 놓쳤다 우리가 방심한 탓이야 뉴스 속보입니다 블루시티 한복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괴생명체는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우주경찰 여긴 어떻게 오 우와 멋진데 어 이런 차는 처음 보는데 신기하네 어 이건 무슨 부품이지 한번 분해해 봐야겠는데 자 어디 분해 좀 해볼까 아이 뭐야 갑자기 왠 전화야 으 으 으 으 으 하 큰일 날 뻔했네 저걸로 니 상처를 치료해야겠어 빨리 수리하자 에이 수리는 무슨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러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는 본부 그쪽 상황은 어떤가 아직 보스킹은 찾지 못했습니다 코브라 킹도 없어요 확실히 지구에 있는 거 맞습니까 물론이다 그들은 지금 모두 지구에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은 젤리킹부터 잡아야 하는데 위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 녀석들의 위치는 파악됐다 바로 전송하겠다 으 으 으 흠 거기 있었군 헥 좋아 가자 으 으 으 으 말도 안 돼 으 으 으 으 형님 그 녀석들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죠 이봐 젤리킹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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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또 만났구나 두 번은 놓치지 않는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형님! 거기서! 놓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에이, 이 녀석! 이번엔 내 차례야! 멈춰! 으악! 그래! 니가 체포될 차례지! 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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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조스카! 으악! 툭! 에오 스페인! 히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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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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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형님! 으악! 으악! 젤리킹 크림! 체포 완료! 이제 하나 남았다! 응! 이놈들 한꺼번에 해치워주지! 음! 으악! 응! 으악! 저기야! 으앙! 으악! 으악! 포기하시지! 젤리 킹플룩! 전혀 세개! 쫓아가자! 멈춰! 거기 서라! 캬! 다시는 보지 말자, 우주격체! 어? 어? 에오스피인 킹! 으악! 으악! 젤리킹 블루! 체포 완료! 하하! 해냈어! 어? 우주경찰! 으악! 젤리킹을 넘겨라! 애니멀트론! 에그킹을 잡는 것은 우리 대장님과 애니멀트론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계속 놓치니까 우리가 나선 거잖아! 고마워하라고! 뭐야? 이건 우리 임무이기도 하다! 라이언!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도록 하지! 보스킨과 코브라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어어! ! 오! 벱! 벱! 하하하하! 거브라킹! 거브라 킹, 나에게 복종해라 내 포스 킹님